끝내기 한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.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. 잘 참아 냈습니다. 이건 속지 않습니다. 패스트 볼이 들어왔습니다. 볼 레슬볼 날에는 박찬호 선수입니다. 변화구입니다. 바깥쪽으로 멀리하는 패스트. 빠졌습니다.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.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.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결국 볼 레슬볼. 최다. 들어옵니다. 원골 왔습니다.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.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트라이크 들어오면서. 다른 구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멈쩍을 하지 못했습니다. 바깥쪽 루킹 삼진.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.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. 빠졌습니다. 볼 카운트 원앤원. 부자 없는 상황. 트라이크. 빠지는 변화구. 원앤투. 볼입니다. 투 볼 투 스파. 원앤원.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. 지금 여유있게 걸러내고 있습니다. 이 공. 바라봅니다. 풀 카운트입니다. 좋은 볼을 던졌고. 타자도 잘 참아냈습니다. 여섯 번째 공. 들어왔어요. 삼진. 두 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